개시록 4장 1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 보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안지신이가 있는데 안지신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자에 둘러 24 보자들이 있고 그 보자들 위에 24 장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 보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의 바다가 있고.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개시록 4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일곱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하늘문이 열려있는데 하늘문이 열려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성취 안에 있죠. 그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분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올라오고 이 올라와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란 거예요.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 2절을 봅시다.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근데 이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냥 이성적인 한계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3일째 하나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그 보자에 앉으신 이가 얘기를 해요. 자 그 보자에 앉으신 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가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를 둘러왔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결국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세 가지로 지금 보자에 앉으신 일을 얘기해요. 자 우선 보자에 앉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보자에 앉으시고 그 보자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모습이 고스란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벽옥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21장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인데 크리스탈 같다는 거예요. 하얗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하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홍보석은 뭐예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은 항상 심판하시는 거, 모든 것을 아시는 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무지개가 있고 했을 때 우리가 무지개 하면 딱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노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무지개 언약이 생각나죠. 이 무지개 언약 안에서 그 녹보석 같다는 건 뭐예요? 푸른색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아요. 태초에 천재를 창조하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함으로 이끌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창조를 하신 그 분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 안에서 진멸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앉으신 모습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보좌의 앉으심, 그가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는 보좌에 둘러는 녹보석 같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1, 2, 3장에서 나타냈던 모습 그대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것이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 둘러 있는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은 구약의 열두지파, 신약의 열두사도를 상징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징해요. 근데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 라오디아 교회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보좌에 올라갔다는 거 우리가 에베석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과를 먹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흰옷을 입은 거에 대해서는 사대에서도 우리에게 흰옷을 입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를 입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근간을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지금 4절의 모습이 무엇을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소망의 약속이 어떻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온전하게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천국의 모습, 마지막 때의 모습은 무엇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5조를 봅시다.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것을 신해산에서 언약 받았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심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 그 앞에 성령의 영이 함께 있어요. 앞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자 앞에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자, 3일차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얘기했고 아들이 얘기한 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일차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온전하신 뜻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자 앞에 수정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보자 앞에는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깨끗한 은혜가 있는 그런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려고 하시나요?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했어요. 요한사도는 무엇에 감동되어 무엇을 보게 되었나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 보자에 앉으신 일을 보게 되었어요. 보자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주위에는 누가 있나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시다. 배곡 거룩함, 홍보석, 심판, 지혜, 무지개 같은 녹보석, 은혜,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 공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준 모습이죠.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24장노들이 있어요. 24장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앞에 일곱 교회에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있어요.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자를 둘러싼 모습은 어땠나요? 바로 심판의 주로서,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남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의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점진적인 세계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를 끝내고 일곱 인봉의 계시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지금부터 상고할 말씀의 계열을 살펴봅시다. 4장에서 5장은 서론종인 계시로 하늘의 영광의 실체를 보여줘요. 6장은 세상의 실상과 형편을 인식시켜줘요. 7장은 다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8장에서는 셋째 계시인 일곱 나팔의 계시가 시작됩니다. 4장에서 5장의 서론종 계시는 천국의 존재를 신비 중에 보여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지에 앉아계셔서 세계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며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가 미래의 계시의 서두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전 세계는 어느 국가나 영웅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도들은 안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왜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약속대로 성취되는 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의지하면 안전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4장은 창조자 하나님의 계시로 만물의 기원에 대한 웅장한 계시를 5장은 어린 양 예수의 구석의 계시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화시성을 제시해 줍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거룩하신 그분이 공의로우신 홍보석을 통해서 공의로우심 그리고 녹보석을 통해서 은혜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앞으로 4장과 5장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만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영화로운 보자를 4절에서 6절은 그 보자 주위의 24장로들의 보자를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내 생물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24장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열려있는 하늘 보자는 실존하는 천국세계이며 모든 실존세계의 중심이요 근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이 실존세계는 하나님 자신 성부 성자 성령의 개시에 의해서만 바로 볼 수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신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곳 하늘 보자는 우주의 중심이요 근원이며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개시사건의 중심이며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안고 주에게로 도망감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마지막절 말씀에 대한 이 교훈, 이 믿음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자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자에는 영광이 충만해요. 이는 하나님 자신의 본체의 영광, 곧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자비와 권능과 영원성 때문입니다. 이는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로 얼룩진 지상 군항들의 보자와 대조됩니다. 세상 모든 권력과 영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므로 근원적 권력인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멸망하지 않은 권력이나 세상 세력은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자의 영광만 남게 되고 그 영광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 보자 주변에 수정도는 자들의 모습과 사역은 너무나 고개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동시에 수정도는 자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저들은 용맹, 사자, 희생과 충성, 소, 지혜, 삶, 고결함, 독수리 등은 이것이 내 생물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것이 많은 어떤 기독교 예술에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자는 용맹을, 소는 희생과 충성을,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고결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됩니다. 등은 지상교의 사역자들이 본인이 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활동성과 기미성은 그들이 얼마나 우월한 피조물, 천사들인가를 보여줘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오. 우리의 신분은 천사보다 우월하기에 더욱더 경공과 충성을 다짐하게 됨을 우리 24장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이 열린 문은 어떤 문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과 해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살펴보기 정답에 나와 있는 것은 박열 목사님의 강의집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집이 있는 분들은 이 강의집을 참조하시고 없는 분들은 꼭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서 함께 학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천국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분의 백성된 그분의 영원한 통찬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결국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는 그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그곳에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나 목적은 모두 그곳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거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써여서 살고 있다는 것은 헛된 것, 일시적인 것, 미련한 것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천국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어떻게 돼요? 세상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정력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식으로 1, 2, 3, 지금 4장에서 왈 때까지 지금 누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전하라 그러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변화예요. 이전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내가 누구와 비교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엇만 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자녀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는가?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는가? 오직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만 생각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이것이 보호자가 약속된 삶이라는 것. 이미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로 시작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삶을 기뻐하고, 이 삶을 찬양하고, 이 삶을 또 소망하고, 이 삶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바로 하늘의 옙시가 되는, 천국의 예표가 되는 예배예요. 하늘의 찬양의 예표가 되는 찬양, 하늘의 기쁨이 예표가 되는 우리의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길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보좌 주위에 거룩한 옷을 입고, 멸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능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미래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소서, 놀라운 위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